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자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삶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잃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가 그로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태어난 사람 태 navigato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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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